자 오늘은 수심 지스토프의 다른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스토프를 따실 때 지스토프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지스토프를 보시면 낚시 채비가 이렇게 낚싯대가 있습니다. 낚싯대가 이렇게 있으면 지스토프를 다실때 지스토프는 어디다 다는게 제일 좋은지 설명해도록 하겠습니다. 지스토프는 봉돌과 이 지 끝이 마주치게끔 지스토프를 달아줘야 됩니다. 지스토프가 지스토프보다 스토프를 조금 길게 주면 남아있는 이 목줄에 지가 감길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스토프를 조금 낮게 달았을때는 목줄을 이 지가 감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봉돌 수심 수중 봉돌 수중 봉돌 수중 봉돌 수중추의 끝과 마주칠 수 있게끔 지스토프를 위치를 고정해주시는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면 이 끝이 수중추를 때리게끔 때리게끔 그러면 절대 지가 목줄을 감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. 그래서 항상 수중추를 이 지 끝이 때릴 수 있게끔 지스토프의 위치를 장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즐거운 낚시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